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쯤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기 원하시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할로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더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죄가 안자들의 후손이 복이 시르르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경애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떤 룰로, 계율로 지켜야지 안지기 바랄까 어떤 나를 제한시키고 나를 구속하는 행동의 자유를 얻게 하나님의 손에 나를 꽉 붙잡아 갖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의식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즐거워한다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거거든요. 시피일패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목상한 자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말이 다 좋아요. 일단 사랑하게 되면 뭐 어디 그냥 그 사람 기준에 의해서 맞춰져. 그냥 난 없어져. 그런데 여기서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려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젊어서 고생도 하고 산전수선 다 겪어요. 그런데 늙어서 잘 돼야 되는데 늙어서 내 자손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행복과 기쁨이 뭘까?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주셔도 주셔요. 그래서 개인명을 그 즐거워하면 후손의 복이 있는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있으려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죠. 정직한 자들이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유롭고 긍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정직하게 변화되게 되어 있고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환경이 어두워도 하나의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긍일이 많고 자비하고 내가 자비한 사람은 긍일이 많은 사람은 변화되고 의로운 이로다. 5절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누가 내가 은혜를 주고 구워주는 자는 내가 잘돼요. 남을 잘되게 해주니까 내가 잘돼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그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릴 게 없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걸 의뢰하고 이상의 흉한 소문이 와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동이 오고 그래도 그런 일이 두려움이 오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잡혀있기 때문에 요리하고 그 마음에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과 나와 깊은 생명의 관계, 능력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자이기 때문에 절대 죽고 하나님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내가 여동할 것도 없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냐 할 것이라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르르다. 대적들이 반드시 보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바로 서게 되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관장에 주었으니 내 있는 재물을 빈관장에 주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청직의식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관리자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껀데 내가 나눠줬다 그랬더니 의가 연구입고 그의 뿔이 영광지에 들려다 뿔은 권세의 가운데 사람에게 세워 죽인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보글반의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보금이 뭘까 보금이 뭘까 보금이 뭘까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뭘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어느 한편의 어떤 것들에 치중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교회가 기복신앙 기복신앙 해가지고 그게 뭐 죄가 된 것처럼 복을 구하면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노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부여하시고 세계를 만드신 분인데 자녀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받는 자들이시기를 예수 선생님이 추건합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의식이 복음을 잘 모르면 억뚱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어떤 분은요 굉장히 복을 구한 잘못된 것처럼 막 정죄가고 기복신앙 잘못했다 그런데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오늘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만 그 다음에 따라와요. 기차 같으면 기차 기관차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쉽게 대가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나머지 그런데 이거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좋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나연히 나은 중에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중심에 살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읽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복만 달라고 하면 십자가 같고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복을 모른 거죠. 그런데 복을 만나버리면 예수 입자가 피해 사랑을 깨달아버리면 자연히 내려놓게 되죠. 변화가 될라가 되어지게 되어있어. 영적 세계를 책임을 하니까 이상이 시시해요.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 입자가 만나면 물질이 초월이 되어요. 안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제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개 하나님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안 돼요. 마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질관계가 어떻게 잘 나오거든요. 물질을 잘 다루기만 하면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이 배는 물이 없으면 한 발자국 못 움직이고 우리 돈 없이는요. 한순간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좋다고 해서 물이 배 속에 들어오면 침 흐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려가 되는데 사나가지 말고 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않아요. 형제가 귀하고 그 사람을 살려준 것이 좋아. 사랑이 너무 그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그 사람을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성기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성교사 대접하고 싶고 어떻게 누가 안 따고 주고 싶으면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의 심장 가지고 사는 행복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면 하나님 꽃 가지고 자기가 인식하고 야박하고 돈이 우상해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통장에 돈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벌벌벌 떨려 그럼 이름 딱 어머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것밖에 안되더라. 자 제가 오늘 뭐 내 얘기 많이 설명보다는 성경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 많으니까 한번 뚝 한번 뛰어볼 테니까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의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3문 8장 10절에 같이 글씨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잊고 간지 찬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제목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일문 금이나 정보나오며 내 소득은 술만 나은이라 자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다니라니 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제 모습에 그 국간에 적여라니라 한마디로 순서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똑같아. 그건 사랑 있고 두번째 찾는 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찾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하고 찾아. 뭐 때문에 찾아.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좋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 성품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좋아야지 돈 보고 좋아하면 안되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 그냥 그게 진짜죠. 그러면 세번째 만나요. 만나야 되거든요. 기도해서 세번째 자꾸 만나도 안하고 혼자 뚝뚝뚝 하고 너 왔냐 하니가 벌써 가버렸어. 이게 문제야. 만나십시다. 만나서 만나고 나니까 깨앉아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포근하고 너무 좋아. 그 품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우리 좀 껴안고 싶으대요. 네 번째 부귀가 네 개 있고 이제 그때서 부귀가 네 개 있다고 이제 호주머니 여기 있다 이러네. 네 번째 부귀가 네 개 있고 첫 번째 부귀가 네 개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요. 네 번째 부귀가 네 개 있다. 이제 그때서 마음이 통하니까 호주머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는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과 다니라니 야 여러분 누구 만나라는데 그분이 산책하는데 꼭 그 길 다닌다 거기 딱 기다려서 만나버려요. 내 길이 정의 공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딱 만나 나를 사랑하자고 제목을 곶간에 채움대 야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곶간에 채움받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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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인간이 하나 만들 때 이 창세기에 보면 에덴의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송강 비송강은 금을 말해요. 금 그러니까 에덴이 쫓겨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권한이 왔죠. 오늘 예수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가지고 살아야죠. 자문 22장 4절에 겸손과 여와를 경의하여 보상은 재물과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의 경의하여 보상은 재물을 준다고 했고 영광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재물 어디야죠. 자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가 아니요. 그의 재물의 멸류가 아니래. 미련 자수는 다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아직 가지고 있어봐요. 미련한 짓거리만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4절에 그들이 성기는 나라를 내가 징발할 쯤이야 후에 네 자수의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애국에 나올 때요. 열까지 재앙을 내리고 애국이 초토화됐거든요. 야 난 하나님 멋있어. 야 금은 달라고 해라. 전국이 장자가 다 죽고 열까지 재앙이 있었는데 애국이 완전히 초토화됐거든요. 금은 내놔. 아니 너의 신분으로 그냥 못 가. 사빙도 부려먹었잖아. 부려먹었으면 내놔야지. 예예예. 그러면 다 갖다 줘. 당당해 갖고 나오라. 나는 멋있는 남이오. 할렐루야. 전문화지. 아니 지금 그 미운고 미운 종들 때문에 나라가 많이 갖고 막 일을 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여? 그런데 돈 내. 재물 갖고 나와. 왜 가난하게 살아요? 재물 주시라고 해야지. 하나님 재물 주시는 분이세요. 이 의식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보호가 뭔데? 무슨 소리요?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거부. 318명 사병 300명 군인들이 그러면 식소리 얼마나 많을 거냐. 그 부인들 자식들까지 하면 천명 이상 먹여. 거부여 거부. 여러분 천명 새끼 반미개 봐. 쌀이 몇 간만에 들어갔어. 가난해 갖고 그렇게 헛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삭은요. 농사자가 100배나 받았다고 나왔더라고 야곱은 두 떼를 건드려갖고 형한테 선물 준 건데 대단하대요. 선물로만 해도 뭐 수십마리 수백마리 갖다가 선물을 선물로 한 떼를 이뤘어요. 얼마나 아이고 구약에서 그랬죠. 갈라데부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오 아니요. 복을 주셔요. 그런데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목적 삼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알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10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요. 동강에서 자기 재물과 풍부하고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날아가요. 2, 3, 5절에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대해 하늘을 나는 독수지가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하거나 호우 한순간 날아가 전두소장 19절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소리를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유를 능히 누리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즐거워요 아니 농사져갖고 소출이 많은 물질이 오면 즐겁죠 즐겁죠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지금 기독교가 전세계에 선진국과 10개 나라가 다 9개 나라에서 기독교가 다 일본 하나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전도수 9장 11절에 같이 읽을 시작 내가 다시 헤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달려가면 먼저 돈 아니대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의 승량 아니 전쟁의 용사가 이긴 게 아니요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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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얻는 것도 아니대요 머리 좋은 사람들요 명철자들 가만히 보면 좀 미련한 뜻에도 원칙대로 말씀한 사람이 재물을 했는데 약삭 팔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그냥 땅 도시 변두리 땅이요 팔아가지고 사업한 사람 거의 망해 가만히 나도 아파트에 단재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보고 맞아 안 맞아 이게요 병철 지혜 똑똑히 갖고 돈 얻는 거 아니에요 간만 놔두면 돈덩을 옛날에 봐라 갖고 사기당해 다 망해 지혜 명철 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지신가 응청을 있는 거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임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시기와 기회를 누가 주장하실까 주님이 이상하게 딱 그 사람 만났는데 나에게 복을 주고 이상하게 어떻게 했더니 그것이 잘 돼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면 시기와 기회를 누가 역사하시냐고요 누가 역사하시냐고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적으로 86년도에 저 땅을 산 게 기적이었어요 털래 살 수 없는 땅 정말 가건물에 뭐 교회는 한 100명인데 100명에 대해서 제일 11조 많이 낸 사람 누구냐면 대의 군인 대의 월급 11조 그게 제일 많아 그럼 알아봤지 택시 운전수 택시 운전하는 사람하고 대의가 두어 심을 채우고 그러니까 다 가난한 월급 탈세방세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당사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현상류도 어려운데 비 주룩주룩 세고 그런데 기적이 났어요 희한하게 그게 뭔가 딱 돈 600만 원 있었어요 그 당시 다 모은 600만 원이요 그런데 이 땅을 땅 물어보니까 470병에 10만 원 달래 4700만 원 그 당시에 그런데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고 두 달 동안 끌었더니 끝에서 700 뛰었어 4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돈은 6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계직에 13명 집사가 있는데 와서 답하고 13명 전부 반대 왜 반대십니까 100명 모인 교회가 무슨 200평 100평만 됐지 470명 큰 땅 뭔 필요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 마을 앞에 쫙이 난간급 병원 구석이 지금도 배발 안 돼요 거 같은 사진 뭐 이쪽까지 나오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문의로 앞으로 이쪽이 발전지역입니다 여기 도로도 안 돼 아무것도 화정동까지만 집이 있어요 쌍촌은 집 하나도 없어 전부 벌판이 이쪽이 발전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실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가용 어쩌다 한 대씩 있어요 다 되시고 그래가지고 13명이 다 반대해서 대화가 안 돼 한 명이나 지지해줘요 다 받아야 돼 해겸사한테 돈 얼마 600만 원 이렇게 주시오 내가 기약해봤어요 혼자한테 지지를 저질러버렸어요 내 중도금 천사 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만 원 적금만 넣어놓은 거 있어요 하나님 문의로 내가 살해 안 받고 백 명 되면 살해 받는다고 적금 넣은 거 있어요 그거 믿고 저질러 그때요 빗가운데서 어떻게 했는데 88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10배 뛰어버려 10배 8만 5천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그래서 사업짜리가 4천만 원짜리가 5억 어떻게 사요 개척교회가 내가 자랑한 뭐인가 시기와 기회는 나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시기와 기회가 있어요 그걸 못 잡더라고 까봐요 날마다 계산 맞추고 하나님 말씀은 돼 기도해 그리고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기도하니까 뭔 일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개척교회가 어떻게 5억짜리 땅을 사 그러면 지금도 개척교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길이 없어요 길이 시기와 기회 그걸 놓쳐버리더라고 이건데 믿음으로 해야지 해야지 난 항상 그걸 알아요 하나님 감동으로 해야 돼 자 이사야 45장 3절에 네게 허감중에 보아 가시기 시작 네게 허감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 네게 알게리라 자 허감중에 보아 허감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숨은 재물 다 숨겨 있어요 고레스 왕이 침략해갖고 다 모든 재물 허감중에 보아 캄캄하게 감춰져서 지금 아나 돈이 있다는 사람 없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 알게리라 그 재물이 그렇게 큽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 다시 띄워주신 말씀 그 다음이 중요해요 허감중에 보아 방금 말씀 다시 띄워주신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 네게 알게리라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줄 네게 알게리라 하나님은 안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겠다니까 허감중에 보아를 줘가지고 역사를 알게 되죠 자문 3장 9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수산물에 천 이 그 열매의 요하를 공경하라 첫 것으로 좀 공경을 해 11절 기뻐서 띄워 11절을 내고 싶은 재미가 그 마음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거든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네 하나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능력을 주셨으미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거냐 그걸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네게 재물 얻을 능력다 재물 얻을 능력 영혼이 잘되게 해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재물 이후 마귀에 갖고 있는 거 마귀 쫓아갖고 뺏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요 회사 망한 것 귀신이 다 잡아서 그래요 잘하셔야 돼요 쫓아야 돼 그거들이 처음 흩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어떻게 막 쫓아야 돼 양으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지 부여우시 부여우시 나는 믿음에 그만 꿈을 꾸 나는 어마어마한 복받는다 우리가 엄청나게 된다 꿈을 꾸고 바라고 신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줘요 정말로 금식을 해라 3일간 말할게 6일간에 재채기했나 봐 그랬더니 세기의 응답이 어마어마한 복준다고 복준다고 나는 그걸 항상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 계속 시인하고 근데 옆에 사람은 또라이같이 보여요 난 알아 왜 그러면 뚝딱 안 줄까 아브라함을 25년 변화시켰더라고 근데 재물이 문제가 나를 영성을 변화시키고 걸어가면 안 되고 나를 계속 사사건강 가서 고쳐라 점수 빚고 완전히 깨어지고 죽어가야 돼 그러면 너 물줄 줘도 껑충을 까불 것 같으면 안 줘 주여 성례 감동으로 주라면 주고 카라면 오겠나이다 거기까지 내가 너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 길게 가지 말고 빨리 좀 그렇게 좀 대화 새끼 밥 먹고 가요 새끼밖에 못 먹어 그거라도 밥 잘 먹고 잠잠만 채고 보기요 엉망음이 있어도 몸이 아파 부르면요 아 필요 없어 병원에 간다 다 낳을까 못 낳소 잠 못 자요 그 돈 안 끄다니요 행복은 건강이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기뻐해야지 새끼밖에 못 먹어 그리 알고 살아 주님 그래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를 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죽은 사람 많고 인도 죽은 사람 많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선교사들 아우성 치는데 내가 좀 주고 싶어요 그래도 주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좀 써주세요 내가 연기를 알았는데 물질을 보고 하나님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도전해 봅시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같이 그 시장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연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봤냐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직거래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사연이 거기에 가겠느냐 스톱 이제 더 안줘 너는 안줘 누가 뭐 16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이용자 조서로 영제바리라 이 내용 알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 친구 예수님을 사귀래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속 빚이 오라기하고 180 50이라 써라 문서를 다 유지시켜 그냥 목이 떨어져서 나가면 그때 찾아가면 나 봐주겠지 이따지 이랬지 바쁜 놈이지 근데 지혜롭대 지혜롭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지혜롭대 빚자들보다 미래를 준비했대 너 죽을 날이 있어 불의의 재물으로 친구 지금 여기 있을 때 살 때 너 예수님한테 잘 좀 보여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너 살아있을 때 예수님한테 빨리 갖다 바쳐 세상 말은 뇌물이고 하나님한테 험금이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바쳐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겨 영접할 처서로 천국으로 영접한데 야 천국을 돈 갖고 안 가 믿음을 관절하더니 예수님한테 되게 돈 좋아하시네 이 불의의 재물이란 의미가 있어 이 돈이 덜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불의의 재물이요 그걸로 친구 사겨라 친구 주님 앞에 지금 빨리 세상 사람들은 정치판에는 전부 돈이요 아세요 거의 전부 뒷걸해요 안 밝혀서 그지 전부 돈하면 안 돼 자 전국구원 공천 1등부터 몇 등까지 50억 100억 딱 몇 등까지 얼마 100억만 주면 나도 국회의원 시킬 것 같아 진짜요 세상에 돈 100억 들어갖고 견딜라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을까 말을 해도 원색적으로 세상 말 나오면 참 그냥 말아먹기 쉽게 귀가 뚫으라고 그랬더라고 주여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겄냐 나 지금 헌금설경 아니예요 주님 그러네 적어도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지 말고 그런데 불질의 복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받으라고 주님 영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물론 은사가 좀 다르긴 해요 사업한 사람 공무원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상상하지 목사의 신분이면 어떻게 성도 잘 부흥시켜서 양육해서 부흥되는 것이 원칙이지 제가 뭘 사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헌금 허기해 줘야 되고 때로는 주님 우리 수가 늘어갖고 저들이 복받아 십일조 내고 헌금 허기해야지 제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그건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저는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힘들었어 그런데 구하긴 했어요 다른 걸 주든지 어쩌든지 우리 어느 권사님이 얼마 전에 목사님 엄청나게 헌금이 외부에서 들어와요 몇 시간씩 기도하신 분이요 외부에서 나는 외부에서라도 오면 안 오면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나는 복받을 사람 이러면 만들어야지 복받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복 좀 많이 받을까 복받는 비결 비결이 없어요 말씀 믿고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시기와 기회가 있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먼 복받에 나가니까 다단계를 하면 다 망해 주식하면 다 망해 제발 거짓마라 그런 거 땅 두 개도 망해요 지금 일 안 했다고 주고 큰일 나요 주님이 기회를 주셔요 나는 알아요 기도 오고 감동이 오고 응답이 오면 주여 어떻게 그래볼까 그것이 목적이라면 또 빗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귀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고 오늘 제가 낮에 그 목자 설교했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목자가 많이 있었겠냐고 근데 이름도 몇 명이지 안 나오지만 한 번 대해서명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글이 딱 가가지고 천사가 그래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그 사람이 계속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 저는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가 대단한 것이고 그래서 뭐지 주었다 그렇게 하면 돈 주려는가 아니라고 그런 생각만 하고 나는 주임을 위해서 그 가슴과 일을 하다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쓰실 뿐이에요 뜨실 뿐이에요 저 가슴에는 하나님 전세계 복음화시켜주세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리다 복음이다 복사가 어떻게 복 많이 받은데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깨뜨려가지고 설교 하나에도 정말 심오한 설교가 터져나와 오늘 제가 이 물질 얘기한 것도 제 나름대로 깨닫는 거예요 맨날 기복신앙이 막 잘못된 것처럼 아주 죄인으로 지급하더라 기복신앙에는 기복 복을 구한다 뭐 죄의 기복신앙이 복입이죠 죄입입고 죄 아니예요 그래갖고 십자가만 맨날 지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죠 은혜을 받아야 십자가도 지지 그러니까 복이 뭘까 하고 저는 연구를 해서 신고스로 뚫고 얘기한 거예요 목사는 그거의 사명이에요 다른 데보다 더 수준 높은 설교, 영적의 설교, 생명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무궁무진한 이 진리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최후에는 십자가 통과하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의 감동을 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게 때가 되면 복도 주고 그러셔야 되더라 최후는 성령의 임제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나 잘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이웃이 잘 된다는데 그냥 오늘 낮에 그 설교 듣고 그 말은 목자 중에 몇 사람 그 사람한테 나타났다네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양쪽 다 비워야 돼 자리가 낮에 다 찾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귀로 듣고 안 움직여요 최고 수준이 돼야지 최고 수준이 운동장에 다름이 아니라 다 다름이 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지 알지 못해 얻도록 다름이 날아 1등 돼야죠 저는 1등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1등 되고 싶어요 우리 선도가 1등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를 1등으로 잘하고 싶어요 왜요? 이왕에만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기도도 제일 1등 하고 싶고 1등 돼서 뭐 되려고? 이름 높이려고? 아니에요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 사단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걸 깨뜨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많지 않아 수준 높은 사람이 너무 적어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되는데 되는데 저는 독수리 훈련을 지금 토요일날 하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참새처럼 바둥바둥을 열고 독수리 한번 날아보자 날아보자 제발 독수리 날아보자 이 송정비행장에 비행기가 이룩을 때요 한 300km, 400km 달리면 그때 날개를 잡히면 쫙 올라가요 100km가 안 올라가 한번 떠버리면 떠서 올라갈 때까지 어려워 그때 기름 다 소모해요 그래갖고 쫙 올라가 버리면 800km, 1000km 나간대 조용히 날아버려요 큰돈 벌기가 쉽다는 걸 안 써야 돼요 주님의 연계가 열려갖고 은혜받았고 저는 항상 3시간 기본, 5시간, 10시간 그 얘기만 해요 그렇게 하면 거의 사업 잘 돼요 음성 듣고 해보니까 모든 게 먹기가 잘 돼요 병도 못 자르고 설교 하나 더 감동해서 보니까 근데 그게 뭐 안 올라가고 맨 1시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3, 4천원 바닥바닥바닥해갖고 아이고 지쳐 맨날 바둥받아 지치죠 날개 치고 올라가야 된대 그 날개가 미림의 날개고 그리고 그 공기가 성령이요 독수리는요 바람이 세게 부인 만큼 더 잘 올라가 버려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센 만큼 날개 각도만 해보면 그 바람이 날을 휙 올려버려요 우리 신앙생활에 폭풍이 와 잘 됐다 복받을 기회다 위기가 기회예요 위기가 기회 위기가 기회라니까 저는 이 땅을 사가지고 진짜 위기 왔어요 경매, 경매 주님 살려주세요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휴식 배우고 그때 중풍이 나으니까 암병이 나니까 헌거 폭발하고 수고가 늘어갖고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그럼 이 경매 안 들어갔으면 나도 그렇게 안 해줘 죽게 생겨서 한 거예요 아하 위기가 기회구나 독수리 날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인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신령한 영적 세계 열리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 기도 좀 해보고 응답도 받고 절대 공짜가 없어 내일 목요기도 해 아이고 뭐 크리스마스를 하고 또 오늘 크리스마스다 분이 가족관계 어디 놀러가 몰릉을 갔건데 또 이렇게 꽉 잡아놓고 오락하고 우리 청년들은 어디 오늘 다 갔어 청년들 저기 자기 수련회 가니까 아이고 내일 같은 날 목요일날 쉬머 쓰겄구만 아이고 재밌다 하나도 없네 쉬어 기도를 쉬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그래 오늘 나가지 설교 저녁 설교고 내일 또 목요일날 설교고 금요일날 설교고 설교는 재미라서 함께 누가 사무실 그러더라고 그랬던가 그러나 설교는 재미라 살아 진짜 소가지 없었고 앞으로 한 두 시간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해볼 수 있어 소가지가 없거든요 그러나 감사한 게 난 잘하고 못하고 설교를 즐긴다고 이상하지만 말씀이 좋아 주님 증가니까 맨날 그 말이 그 말이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다 은혜가 돼요 아메이죠 조금 길게 한다고 은혜 떨어지냐 그런 말 하지 말아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그러고 나면 또 연말 설교 1월 1일 0시 설교 또 1월 1일 낮 설교 그렇게 하고 또 막 얼마나 복이야 무궁무진한 성격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 못 전해서 아니죠 표현 못해서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설교가 자신이 못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데이퍼로 파리를 잡아라 맞아 데이퍼로 파리를 잡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인생 사리가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천만의 말씀 무슨 소리요 한편 설교에 긴장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까불고 있네 주님 아무리 주님 성리 역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직장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장고 할 때는 저놈은 아주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가고 목숨 걸고 다 먹거든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 모든 매사에 파리아나 대포를 잡아 너 있는 걸 다 쏟아 다 쏟아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아니라 가장 별볼림 사람 옆에 그 사람이 나를 돕기도 하고요 복받는 거요 구제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하나 사랑해 주고 우려주고 기도해 주고 그 사람 통해 무엇이 온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상업주의예요 저는 솔직히 알아요 그렇게 못해서 그런데 내 성도 하나에서 울 수 있어야 될까 저 아픔 눈물을 어떻게 닦아야 될까 내가 진짜 사랑이 사랑이 있는 적하지 말고 진짜 사랑이 가슴이 와야 되는데 저 사람 수준은 점수가 이것인가 이것밖에 안 가고 싶어 저 사람은 이렇게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진짜가 아니야 하고 나는 회개를 해요 다 초라고 그 사람을 눈물 좀 닦아주고 잘 잘못 따지 말고 다 사랑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 그런데 말에 이렇게 내 가슴이 뜨겁지 안 해 그래서 너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 가슴에 기도고 하니까 죽고 싶고 또 죽고 싶고 사랑은 허비한 사랑이거든요 허비한 사랑 옥합을 깨뜨려갖고 향유를 삼백도 다 부숴버렸어요 가로니라는 삼백도 내서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몇 방울만 찍으면 될 것을 가지고 뭔 머리부터 다 부고 부었냐고 괴사라고 앉았네 이 여인이 잘했다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장례를 주기 향유를 먼저 바라대 철사 차원이 달라요 난 주의 이래도 그런 것 같아 파리를 대포로 잡자 파리를 대포로 잡자 괴사면 안 돼요 부어야 돼요 썩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무궁무자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통원자가 누구일까 나는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복받았으니까 어쩌라고 사고방식 자체가 나는 예수밖에 없고 복밖에 없고 주님 주님의 신년밖에 없고 난 주님이 너무 좋아요 억만금이 있어도 나는 기도시간이 재밌고요 됐다 됐다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다이시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인마 뇌물이 평범하지 않고 뭔가 주님 원하는 사람은 인생 그래서 의식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삶의 태도가 모두가 모두가 나밖에 없고 주님의 아픔은 없고 주님의 눈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고 그러니 사우랑이 왕대도 망했어요 졸장부라 타인 미워서 죽이고 싶어 따라다니다가 지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왕된 게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 의식이 사고방식이 인생의 목표가 무엇 때문에 살아 무엇을 왜 살아 무엇이 있어야 깊어 당신은 나는 의식이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봐 태도가 중요하다 봐 자세가 중요하다 봐 모세의 시종 요호수와 요호수와는 대단한 데 모세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하더라고 결론에 말씀드리면 요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우고 근데 나는 죄의 밖에 없고 실수 밖에 없는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못 살아요 그게 답이야 죄 밖에 없고 실수 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 날마다 보혈찬도 회개하려면 나도 더럽게 쓰레기밖에 내 안에 없더라고 그래서 애통하고 우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좋은 말 좀 드리려고 교훈 나는 생명 주고 있어요 피 주고 살을 주고 살려고 몸부림치세요 저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 세상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내가 나 자신 모이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살 위해서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작게 사는 인생 정말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바로 서면 내 자식이 살고 남편이 살고 환경이 사는데 내가 왜 게으러 터져서 이렇게 있을까 내 자신의 모습을 애통하고 채찍질하고 가슴을 치고 정제감에서 가고 하나님의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모습이 짜잔한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되고 왜 나는 그릇이 적을까 왜 나는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 내 머리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거룩함이 없을까 애통한 사람은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거룩함이 오늘 제물설교에다가 거룩이 나왔죠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도한 재미 하나님의 교제한 재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자들이시기를